프렉션을 대시말로 바꾸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시말로 바꾸게 되면은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0.3333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걸 표현하는 방식은 이렇게 0.3 위에다가 이렇게 발을 꺼줍니다 그럼 3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11분의 1분의 1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눠보면은 0.09999999 계속 반복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11분의 1이퀄 0.09 0구 위에 발을 꺼 놓으면은 0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